이제야 받네. 전화를 받았으면. 살 수도 있었겠지. 원래는 널 죽일라 그랬는데 넌 내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대신 개를 죽였어. 죽일거야. 넌 내가 무섭지 않아. 내가 너 찾아갈 수도 있는데. 내가 널 찾아낼거야. 찾을거야? 평생이 걸려도. 평생이 걸려도 넌 내가 찾아. 꼭 빼내야 하는게 있어. 내 아들을 살려야 돼. 나만 믿어. 지갑. 나는 넌 내 아버지. 내 아들을 죽일 거야. 내 아들을 죽일 we got. 내 아들과는 우리에게 그 짓을 죽일 거야. 그리고 그 쇼가 뭘 죽일 거야. 나는 고생을 죽이네. 나는 고생을 죽이. 나는 고생을 죽일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